자, 본격적으로 총평 다 선생님이 해드렸어요. 오늘 시험체인 구평시험 문제의 6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왜 안 하나요? 정답률도 꽤 높게 나오고 있고 기출 유형이 거의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로 다만 계산량은 조금 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 기출 유형들을 제외하고 킬러 20의 30, 이번에는 29는 킬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줌킬러 19, 20, 28, 29 이렇게 6문항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봅시다. 시험 칠 땐 왜 이게 안 보였을까 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19번부터 보자. 선생님이 총평 때 이 19번을 사례로 빈틈이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 요새 출제 빈도가 좀 낮다 보니까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참 동안 소홀한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률을 아직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보자마자 정답률이 꽤 낮을 것이다. 70%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정적분의 정의와 관련된 이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다룬 것 같아서 용제는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출제자도 알아. 19번에 배치했잖아. 우리가 그동안 좀 덜했다는 걸 허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같이 가보자. 함수는 적분하기도 좋고 참 편안하게 주어졌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에 대해서. 이 급수를 직접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거 4승이니까 계산하면 아마 5승 나올 거예요. 시그마 5승까지 모르니까 이것을 반드시 정적분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정적분으로 고칠 때의 특징은 이 녀석을 공식 몇 개 외워가지고 쓰는 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자. n분의 k를 포함한 거죠. n분의 k는 분명히 정적분을 정의할 때 꼭 필요한 녀석 중에 하나거든. k라는 녀석은 k번지의 위치를 지정하는 데 필요하고 n분의 n은 분할할 때 나타나는 녀석이라 n분의 k를 포함한 어떠한 식들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때 말이야. n분의 k, n분의 k가 잘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xk를 하나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공식을 외우는 사람들은 아마 이걸 x로 바꾸면 돼. n분의 1을 dx로 바꾸면 돼. 이렇게 외웠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샘처럼 같이 해보자. 이게 기본기잖아. n분의 k를 포함한 어떤 일차식을 xk로 잡자. 여기서는 사실은 그냥 n분의 k 자체를 xk로 잡으면 돼요. xk. 왜? 앞뒤로 아무것도 없잖아. f와는 xk가 들어가서 나중에 정적분으로 고칠 때 저게 f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를 야기시키지. 어? n분의 k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어. n 플러스 k분의 1을 어떻게 하면 n분의 k를 만들까? 어떻게 하긴요.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면 되지. 1 플러스 n분의 k가 되지 않겠습니까? 분자에 n분의 1이 나타나는데 꼭 필요한 녀석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xk가 n분의 k면요. n분의 1. n분의 1이 이게 이 녀석이 델타 x가 되잖아. 델타 x. 그 과정은 이러하지. 원래 델타 x는 n분의 b-a인데 n분의 b-a가 델타 x지. 주어진 문제에서 b는 윗끗으로 xn이 될 것이고 a는 아랫끗으로 x0가 되잖아요. 근데 n분의 xn 여기다가 n을 대입했던 1이잖아. 그죠?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0이잖아. 그리고 얘가 1-0이 돼서 n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n분의 1이 델타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n분의 1을 델타 x와 혹은 dx로 고치면 되라고 암기하지 마시고 xk를 잡아서 이 과정을 거쳐서 푸는 것이 일반적인 풀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변하겠네요. 그지? 리미트. n이 양형화대로 간다. 어? 시그마가 있다. 시그마는 k는 1부터 n까지고 주어진 저 녀석을 1 플러스 n분의 k로 변형했고 n분의 1이 하나 붙어있고 f의 n분의 k가 됐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아마 틀렸을 거야. 선생님 보기에는. 어?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정도는 생각해야지. k 혼자서는 어떠한 식도 만들지 못하니까 n분의 k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했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급수를 xk로 표현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xk로 표현해 주면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xk가 될 것이고 자, 여기에 n분의 1을 델타 x를 뒤로 뽑아서 쓰도록 하자. f의 xk를 분자에 써주면 모양새도 이쁘겠네요. n분의 1을 델타 x로 f의 n분의 k를 f의 xk로 됐죠? 정적분으로 이제 고치면 돼요. 델타 x를 dx로 고치고 xk는 그대로 x가 됩니다. f의 xk 역시 f의 x가 되겠죠. 무한히 더한다라는 이 기호가 정적분이잖아. 아랫끝은 0이었고요. 윗끝은 1이었습니다. 됐죠? fx를 그대로 넣었더니 주어진 식은 0부터 1까지 자, 저게 fx가 fx가 x 3제곱으로 묶여요. 4x까지 해주자. 4x 3제곱으로 묶이고 x 플러스 1이잖아. 이 녀석을 누구로 나눈다? 1 플러스 x로 나누면 어? 약분이 되겠네. x 플러스 1이니까 약분 내고 나면 4x의 3제곱이네. 4x의 3제곱의 dx로구나. 아니, 이렇게 간단한 정적분이었다니. 그치? x 4제곱의 0부터 1 배입해서 1이 정답이 되겠네. 그치? 이렇게 찾습니다. 다?